1910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불태워졌죠. 이때 국혼을 부르짖으며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혼신을 다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암 박은식입니다. 국혼은 살아있다. 국교, 국화, 국어,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오.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됨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백암 박은식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다. 황해도 황해도 황제에서 태어난 그는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과 교우하면서 문장을 겨루는 등 두 사람은 황해도의 양신동이란 평을 듣기도 한다. 자라면서 그는 서북지방은 물론 중앙회까지 성리학자로 이름이 알려졌지만 정리학용의 문인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양명학과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후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일제에 의해 국혼이 들어있는 역사책이 모두 압수, 소각되는 상황에 처해지자 1911년 4월 독립운동과 국혼이 담긴 역사서를 쓰기 위해 망명을 결행한다. 그 후 박은식은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한날 한시도 붓을 놓지 않고 많은 전기와 역사서를 저수라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동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다. 이 책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죄상을 낱낱이 비판하고 동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었으며 독립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게 된다. 평생을 국관회복과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하다 상하이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지난 1993년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사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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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